안녕하세요 오늘은 먹방 비비도스 코칼콘 4개 그리고 하리모 젤리 2개 그리고 요레오까지 준비했습니다 오늘 먹방은 이 먹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하리모 먼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하리모는 왜 뜯겨둔까 이렇게 뜯겨둬 와 진짜 맛있어 그리고 하리모는 잘 뜯겨둬야 합니다 빨간색 보여드릴게요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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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슬리 맛이에요 먹어도 확이 음 맛있네요 이거 딸기맛이네요 딸기맛이 초루룩 달콤 새콤달콤하고 이거는 여러가지 맛이 있어요 파인애플 사과 딸기 오렌지 그리고 메론 그리고 산 딸기까지 자 이제 사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맛 음 사과맛이 맛있네요 음 사과맛이 맛있네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거는 파인애플 맛 이거 매운맛 이라고 해야되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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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애플 맛 이거 진짜 맛있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쫄깃쫄깃하면서 샤르륵 샤르륵 먹는 것처럼 음 음 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조금 질려요 그래서 매운 코칼콘 고추맛 코칼콘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맛 코칼콘이 많이 있는데요 이거를 고추맛 코칼콘이 많이 있는데요 고추맛 코칼콘이 많이 있는데요 아하 조금 바슬득하고 진짜 아삭아삭매콤하네요 고구만 고칼콤 매콤하고 일점들은 우수수점이에요 먹어보도록 할게요 하룡이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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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왜 이러지? 오렌지 맛이 왜 이러지?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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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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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배 아 죄송합니다 흐흐흐 그런데 조금 비만먹기 재미없다 초과학 코너 비만먹기 재미없다 손가락으로 끼워먹을게요 휴휴 불 vere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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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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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쳐간다 지쳐간다고 지쳐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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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뱀는 지쳐간다 아멘 라스트. 루고는 마셔, 소. 네? 한번 주기고 있어요? 시가 패러요. 그럼요. 잘해주세요. 수세요? 고마워. 내가 이게 다니지? 너 시가 패러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